안녕하세요 디클루 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호박전을 한번 해보는데요 호박전은 아이들 반찬도 좋고요 뭐 어르신들도 당연히 좋아하고요 제가 막걸리는 잘 먹진 않지만 맥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막걸리 먹을 때도 이거 호박전을 같이 해서 먹으면 아주 잘 맛있더라구요 호박을 좀 얇게 준비해서 먼저 쓸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그랗게 호박전을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채를 썰어서 다른 야채와 함께 호박전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동그란 호박전은 좀 많이 먹어봤고 약간 저는 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조금 물렁거린다고 해야되나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야채랑 해서 같이 호박전 해 먹으면 색깔도 좋고 식감도 좋고 되게 더 그냥 동그란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호박전은 다른 야채들과 함께 채를 썰어서 하는 영상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홍당무도 채를 얇게 썰어주고요 국민 식재료인 파는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호박전에도 파 얇게 똑같이 채를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자 새가 해야지 채소를 다 썰어서 한 곳에 모아 주고요 소금으로 밑간을 살살 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 주고요 벌써부터 색깔이 좀 이쁘지 않나요? 그냥 동그란 것보다 달걀을 다 하나 경쾌하게 깨서 하나 넣어 주고요 잘 섞어 줍니다 지들끼리 싸우지 않게 아주 잘 섞어 주는 거죠 잘 섞어 쓰면 마지막에 지각대장인 밀가루를 넣고 또 한번 잘 섞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죠 뭐 할 게 없죠 야채 채 썰고 소금 밑간 하고 계란 넣고 밀가루 넣고 그러면 이제 팬에 불을 올리고 그럼 이제 호박전은 끝난 거라고도 봐도 됩니다 약간 동그랑땡 보다는 조금 크고 너무 또 크지 않게 그래서 한입 먹었을 때 괜찮은 정도 사이즈로 붙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눌러진다고 해나 그래서 조금 더 커졌어요 원래 생각보다 조금 더 작게 해서 하는 게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좀 커져 버리니까 너무 빈대떡 같기도 하고 조그만 게 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잘 익게 프라이팬을 앞뒤로 흔들어 주면서 달래가면서 이쁘게 또 맛있게 익으라고 잘 붙여줍니다 소리 들리시죠? 벌써부터 침이 보이네요 채소서 하니까 색깔도 이쁘고 일단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너무 커졌죠 처음에 생각할 때 조금 작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플레이팅 한번 합니다 플레이팅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충대충 해도 나도 원래 색깔이 이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?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채썰어서 만든 호박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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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dem believe dana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ah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